엄마는 집에 없지? 엄마? 엄마가 일 나가지 않았어? 넌 잘 모르는구나 나도 몰라. 알았어. 진짜 신기하다. 아이고. 아이고. 6시 30분이에요? 6시 반. 어? 왜? 어머. 어휴. 아 이거. 자고 있는데 이거 다 찍히는구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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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쨌든 5년 전부터 저희가 짬뽕집을 하게 되면서부터. 맞아요. 짬뽕집 하면서. 박 교사는 저기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일산의 거처가 있고 저는 혼자서 가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천안. 박 교사는 일산 사회적 거리두기 확실하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실하게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를 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내려놔 버려. 이렇게. 어머나. 어휴. 큰일 날뻔했네. 저렇게 한 분은 처음이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본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3대가 턱을 쌓아도 될똥말똥한다는 액수말무부. 액수말무부. 웃긴다. 자유로운 영혼. 제 인생을 즐기면서. 어 맞아 맞아. 새롭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우 야야야. 오우 씨. 아이 장도석 자고 저거 좋았어요. 대박. 개그맛으로. 김상경님 빼고. 1병 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버리죠 김왕국 씨. 별소리를 당하네. 아니 아 왜 별을 몇 개 달아. 별은 저한테 너무 얹자고요. 저를 정말 잘못 잡아보시는 것 같은데. 큰 오해를 났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보시면. 우와 대박이다. 자 비디오쇼 최양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보헌입니다. SBS 이제 꾸러기 대기전 할 때. SBS 조찬기 아주 저기 중홍을 이끌었던 두 분이에요. 네 그럼요 맞아요. 이보헌 씨. 네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셨죠. 축하드려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신혼여행 중이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깜짝 비디오를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야 하는데. 정말 자세가 좋습니다. 박미선 씨 혼자 이제 기다리고 있겠네요. 방바닥 끄고 있는 거죠. 결혼한 여자예요. 자기 왜 이럴 수 있나요? 너무 많네 진짜. 최고셔. 야 근데 진짜 기록지가. 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엄마 아빠 잘 보고 연습했던 거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듣기 싫어. 아 듣기 싫어. 우리 이제 이 코너 때문에 이제 결혼하게 됐죠. 그렇죠. 아 이 코너 하면서 사귀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녀를 하면서 부부 역할이었는데 하면서 부부가 된 거죠. 아유. 맞아 맞아 맞아. 와 30년 차. 오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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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여기가 자냐, 자냐. 어? 시리야. 시리야. 네. 핸드폰. 오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맴돌겠습니다. 밤사일 16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시리아. 오늘 미세먼지 농도. 저런 거 체크하셔야 되더라. 저런 거 다 체크하시네요. 시리아. 왜 이렇게 늦어 너는 빨리. 죽었다 너 때문에 아주 그냥. 충청도야? 너 고향이 어디야?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에서 디자인되었습니다. 대답을 해 저렇게? 캘리포니아에선 건포도에 모여. 드디어. 어머. 아아. 호박하네요 진짜. 단초월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기가 원남촌인데 한 70짜리에 방 하나에 조그만 리빙 공간 하나. 화장실 하나. 이건 저로서는 뭐. 남자 혼자 살기는 뭐. 운동장이에요 괜찮아요. 나의 또 행복의 유토피아를 지금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와. 우와. 좋네 좋아. 야야야야야. 있을 건 다 있네 오밀조밀하게. 있을 건 다 있어요. 얼마나 좋아. 우와. 이건 충분하죠 사실. 혼자 있었던. 맞아요. 첨단 기기들이 좀 있어요. 얼리어다프터. 피아노도 있고. 어 피아노도 있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그런데 주방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음식점을 하니까. 역시 음식을 하시니까. 깔끔하다. 정말 잘해 놓으셨네요. 진짜. 음식 하시는 분이셔. 딱. 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반찬을 이렇게 싸줘요. 닭가슴살도 있고 운동하는. 몸 관리를 또 하시는구나. 태닝도 하니까. 진짜 음식 제대로 하시는구나. 깔끔합니다. 우와. 저 정도는 해야죠. 술이 없네요. 아 술이요. 아 저는 술은. 집에서는 소주 같은 건 안 먹어요. 술을 워낙 좋아하셔 가지고. 좋아하지만 술은 저희는 항상. 짱 하는 사람. 이게 있어야지만. 황수를 안 하죠. 황수를 안 드세요. 집에서 맥주나 정도 먹죠. 그것도 댕해 놓고 먹지 않고. 먹고 싶을 때 가서 사서 올라가서 먹지. 그렇게 집에서는 혼자서는. 잠식합니다. 제가 먼저 거기서 먹어봤더니. 폐인 같아 보이더라고요. 다섯 걸음이야. 바로 이제 침실이야. 와와와. 아 저게 배랑이 있네. 히말라야가 마셔야 되니까. 행운해 이 딸로. 아 저게 좋아요. 저런 거. 저런 거 저 애 엄마가 다 준 거야. 박 여사가. 저 애 엄마가 다 준 거야. 하하하하하. 이건 또 내조로 또. 아. 아. 오 왜 이렇게 칼각이에요. 정말 엄청 잘하셨네요. 아유. 좀 신경 썼어요. 항상 멋있으시고 점꺼 입으시고. 맞아요. 아 저 등산아 쫙 있네요. 등산아가 많다. 우와와와와와. 워낙 저기 아이템 같은 거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쵸, 그쵸? 뭐 하는 거? 음식을 하시나? 아... 아, 쌀 씻는 거. 아... 어, 뭐야? 으악! 어우, 야야야. 뭔 일이야, 이게? 뭐야? 어머, 세상에. 신기하다. 어머, 어머, 어머. 아, 근데 되게 집중해서 양치를 하시네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 세수까지 해? 맞네, 맞네. 에? 행주? 아니, 왜 행주로 닦아요? 행주로 닦았어, 행주. 아니, 왜 행주로 닦아요? 행주로 닦았어, 행주. 어, 행주로 닦아, 행주로 닦아. 수건 나, 수건 있어. 행주 아니에요? 행주, 행주 옆에 있고, 옆에 행주 파란 거 있고. 행주가 저렇게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수건을 저기다 갖다 놨다는 거는 매번 저기서 씻는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 너무 이해 많이 하네. 아, 너무 이해 많이 하네. 된장찌개에서 먹자, 된장찌개. 근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되게 편한데? 요리 좀 하시네, 코인 육수 쓸 줄 아시는 거. 그럼요. 저기 이제 집에서 갖고 온 거, 집에서 갖고 온 된장. 시골 된장, 시골 된장. 아유, 맛있겠네. 어, 칼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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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우와. 근데 보니까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네. 이야. 우와. 대단하시다, 진짜. 우와, 잘하신다, 잘하신다. 부닭, 부닭하시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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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은 근데 원래 꼭 챙겨 드세요? 아침을 주로 챙겨 먹으려고요. 아, 아. 이야. 어우, 야, 맛있겠다. 설마. 어? 아까 그거잖아요. 아까 그거잖아요. 괜찮아. 아까 얼굴 다 낀 거잖아요. 괜찮아. 아니, 아니. 괜찮아. 내가 그렇게 힐 좀 쳐주려고 했는데. 아, 얼굴 닦은 걸로 칼에 닦은 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빨면 돼. 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 줬는데 뭐. 본인이 뭐 그렇게 안 되는데 뭘 그래요.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힐 좀 못 쳐줘, 이거는.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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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 어우 좋아. 맛있게 드시고 아주. 야 정말 저러면서 이제 뭐 TV보면서 밥도 먹고 그죠? 어우, 어우 좋아. 야 근데 덜어 드시는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반찬 통째로 드시는구나. 음, 어우 맛있게 드신다. 너무 잘 드시네. 어우 좀 욕심이 났어? 어? 치운다 치운다. 아, 바로바로 치우네. 아, 조금 덮으면 되니까. 다시 들어가야지. 설거지는 바로 안 하시겠지? 뭐야? 바로 하시네? 와, 대박. 아, 전반 처리대까지? 우와. 생활 아이디어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 우와. 이야, 깔끔하시네요. 인바디 검사를 시작해. 아, 인바디까지 하시네. 어머, 어머. 엄지를 동그란 전극에 대세요. 팔을 좁혀주세요. 사주님, 말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아, 어떻게 됐나. 어우. 어우, 그래도 73점이야. 73점이네, 그래도. 아, 어저께 운동에 서러웠다, 어저께. 공쳐가지고. 아, 기초 대사량이 약하네. 우와. 그래도 건강은 굉장히 챙기시네요. 이걸 보고 갑자기 점수가 떨어지거나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요. 떨어지면 아, 가야겠구나 하는. 우와. 대단하시다. 체중은 좀 빠졌고. 체지방량은 똑같고. BMI 좀 떨어졌고. 아, 이거 내장지방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좀 더 빼야 되겠다. 제가 옛날부터 이 얼리 어댑터가 원래 어댑터였어요, 원래. 원래 어댑터였기 때문에. 핸드폰도 제일 먼저, 휴대폰도 아이 뭐 시작하는 것도 제일 먼저 나왔을 때 먼저 사야 되고. 먼저 제가 느껴봐야 되고. 게임기 같은 경우도 P 뭐 하는 게임기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가지고 게임하고 있습니다만. 저거 또 최신형. 게임기 보고 놀랐어요. P5. 네. 우리 나이에 테슬라 이렇게 전기차 T 뭐 전기차를 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뭐 새로 나왔을 때 저게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런 감정은 대부분 이제 나이 들으면서 점점 없어지는데 오히려 저는 계속 그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야. 참. 알았어. 이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도 원래 잘 치세요? 배우고 있어요. 하는 게 많아. 진짜. 어머. 재능이 많으세요. 배우셨네, 진짜. 오, 진짜. 이건 다른 인모다. 저거 연주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많이 들어본 건데. 이거 저기. 천공회성 라피타. 잘하네, 라피타. 천공회성 라피타. 제 자체가 제가 뭘 이렇게 궁금한 건 뭐 참고 호기심, 저는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걸 해서 해보아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낭만이니까. 내가 인생에 한 번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내일 죽을지 뭐 뭐래 죽을지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사는 걸 최고로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를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낭만 빼면 쉬추지 또 내가. 낭만 빼면 쉬추지 또 내가. 15번 블레이드. 리트랙터. 오, 야야야야야. 낭만 셰프. 야 하하하하. 우와. 와. 어우, 야야야. 낭만 셰프. 오. 어? 어? 어디 가시나? 아줌마. 깜짝이야. 뭐야. 근거해. 오 야야야야. 내려오면 바로 식당이고. 와 대박이다. 출근 시간 2분 퇴근 시간 2분 딱 좋아요. 우와. 우와. 대단하시다. 안녕. 여기 메인 셰프시구나. 영철아 해물 다 확인해라. 네 하고 있어요. 요즘 더워지니까. 배추 하나 갖고 가 배추. 배추. 딱 오자마자 점검하시네. 시작하세요. 배추만 갖고 와봐 배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쓸잖아 이렇게. 이렇게 쓸잖아 이렇게. 이렇게 쓸잖아 이렇게. 물론 이게 큰 것도 좋지만. 얇게 흐려서 식감이 좋아요. 어우 야야야. 아 진짜 잘하신다. 우와. 어우 야야야. 너무 멋있어. 이야. 대박. 아 그걸 숙제하는 건데. 어머 어머. 우와. 기가 막혀 생각하죠. 그것도 천안을 가는 건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그치. 저는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게 오픈하기 이틀 전에 얘기했어요. 어머. 어차피 뭐 반응은 뻔하니까. 말릴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나는 할 거고. 그럼. 한 한 달 전에 얘기해봐. 그동안 스트레스 얼마나 쌓이겠어. 잔소리가 어렸을 때는 어차피 할 건데.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또. 밀어주고. 밀어준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해해주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는. 고맙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좋아요. 몇 번 왔었어요 가게. 지금 지금 가게에 틀어놓고 있어. 아이고. 어디 또 급하게 가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안에서는 저거 전기차. 전기차. 아이고. 아이고 안 될 때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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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이고. 진짜 좋 staat. 제가 놀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것도 홍보가 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이제 차가 작아서 구경하게 되는데. 어머. 짬뽕 차네. 내가 움직이면서도 광고 있고 움직임 광고판이 될 수 있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예 저거 1번에 충전하는데 1500원 입니다. 야 1500원이면 100키로를 가니까. 저는 아주 대만족이에요, 저게.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어머나, 어머나. 잠깐만 여기는 어디예요? 안녕하세요. 네, 오세요, 오세요. 아휴, 물에 앉아 마셔야 돼. 어우, 야야야. 어우, 됐어. 아휴, 자, 됐어. 준비되셨죠? 아휴, 나 이거 마흔이 넘으니까 이제 힘드네. 자, 스트레칭 좀 하세요. 아이고. 아... 어우, 됐어. 자, 기본 화 좀 치시겠습니다. 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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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쫄고 그래요? 어머. 정신 차려. 호라인 선생님이셔.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우와. 잘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잘 치신다. 하나, 둘. 하나, 둘. 아주 골프는 예전부터 치셨고 야구하셨고. 어머. 대박. 하나, 둘. 우와, 대박이다. 탁구를 배우게 된 동기가 누가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이거 뭐하는 짓인가. 뭘 하나 하더라도 좀 멋지게 좀 더 폼나게 멋지게 배우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배우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테니스, 테니스도 한번 배워볼까? 아, 테니스요?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이 그게 좋다 그러던데 배드민턴. 경비행기 조종기. 경비행기 조종기 한번 배워보고 싶다, 경비행기. 그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죽는 게 멋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우와. 아침에 스케줄이 팍팍하네요. 자, 들어오세요. 예. 배달도 하시는 거예요? 배달도 하죠. 엄청 바빠시겠네요, 여러분. 1번이세요? 1번이세요? 꽉 차네. 주문 받을게요. 뭐 드릴까요? 2번. 6번. 여기.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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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을 볶는 거예요. 끓이는 게 아니라. 우와. 너무 맛있겠다. 궁금하다. 짬뽕 어디죠, 짬뽕. 예, 드세요. 볶음밥 어디세요? 그래, 저 볶음밥이 저기 삼각형 모양으로. 아, 저 피라미드 모양으로. 우와, 특이하다. 피라미드처럼 나오네. 피라미드 볶음밥. 내가 만들었죠, 이렇게. 우와. 간짜장 어디세요, 간짜장. 예, 드세요. 우와. 이야. 어? 뭐야? 미리미리. 예. 우와. 오. 두 분? 저렇게. 여기 앉을 수 있나? 앉을 수 있겠어? 봐봐. 우와, 우와, 우와. 대박. 맛있습니다. 예. 우와, 대박이다. 짬뽕을 좋아하는데. 제가 늘 가는 짬뽕집이 있습니다. 3년 단골이기 때문에 늘 소풀로 거기에 갔었는데. 아, 그래. 짬뽕. 짬뽕.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어떨까? 이왕이면 신뢰도가 좀 있게 자격증을 따면 어떨까? 그래서 짬뽕증을 땄습니다. 따고, 어? 땄어? 한식도 따자. 한식 또 땄어요. 우와. 대박.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12, 진짜 12시간 동안 억지를 하면서 짬뽕 하루에 500그릇 더 보고 가봤거든요, 500그릇. 서 12시간 서 있으면서 계속 억걸하니까 밤에 잘 때 보면 팔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어. 이게 떨려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어. 이게 떨려요. 이게 너무 이상한 병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다리도 안 펴져가지고 병원 가봤더니 척추전방전위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쇠를 박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리를 하셨구나. 그래서 쇠를 박았으니. 본의 아니게 한 두 달씩 쉬게 됐어요. 그런데 가게를 그래도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처음에 다시 두 달 후에 문 열었을 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애정을 가지니까 또 따라오시더라고요. 내가 애정을 가진 만큼. 그럼요.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아직까지 5년째 버티고 있는 게 이겁니다. 진짜 맛있게 해서 드신다. 그렇게 드시고도 또 드세요? 본인 짬뽕은 안 질려요? 괜찮아요. 5년째 먹고 있는데. 맛없는 짬뽕 먹으면 질리는데 맛있는 짬뽕 먹으면 안 질려요. 또 어디서 갈거지? 아 브레이크 타임이죠. 브레이크 타임이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배워야 되니까. 아 피아노 체계보다. 이야. 옛날부터 음악 개그를 많이 했어요. 시커먼스부터 해서 음악 개그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레슨 하기 전에 일단 어린이 바이엘로. 어린이 바이엘로 손가락 먼저 풀어주세요. 이게 어린이 바이엘로 있는데. 얘기 안 해도 돼요. 강조해야 됩니다 어린이. 어린이 바이엘. 1년 하치만 어린이. 시작하기 전에. 4분의 3박자. 4분의 3박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잠깐만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왜요? 나이가 45대다 보니까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아 돋보기 돋보기. 아 돋보기 아니고 안경. 아 이게 40대가 넘으니까 하루하루 다르더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여기. 가볼게요.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둘 셋. 아 2번. 여기 2번으로. 근데 이거 치는데. 입은 왜 벌리는 거지 내가? 아 침침해가지고. 아 침침해가지고. 하나 둘 셋. 됐죠? 음. 음 잘하시네. 속도가 좀 풀리셨나요? 와. 이야. 이번에는 OST곡 한번 해볼게요. OST 해볼까요? 우와. 이제 어린이는 그만 해야 돼요. 하하하하. 둘 셋. 오우 잘해요. 셋 넷. 우와. 둘 셋. 우와. 넷. 잘 피우는 거야. 하하하하. beast. 하나 더 gaecha pokebgggmm. fetchbgitme ripggggmmaggmg problem bggggmgmg mg. 으하핳핳. 하하하하핳 crigggmgm 아, 예,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외국어 전화 왔습니다. 외국어 전화 왔습니다. 드디어 나와요? 네. 여보세요? 어, 아빠 뭐해? 아하, 아들이군요, 아들. 어, 아빠 뭐해? 가게집을 뭐해? 아, 뭐야. 아, 사녀비들? 아들? 아들. 밥 먹었어? 밥 먹지? 왜? 밥 먹지? 왜? 왜? 아니, 아빠, 아빠 결혼 30주년이라며. 결혼 30주년이라며? 어떻게 넌 나보다 더 잘하냐? 왜? 밥, 밥 할머니랑 해서 밥 먹을까 해서 그냥 뭐. 그래? 밥 안 먹어? 밥은 맨날 먹는 걸 또 먹냐? 아니, 뭐. 먹어 그러면 한번 날 잡아서. 날 잡아서. 아빠 13오면 밥 먹자 그러면? 그래. 내가 뭐 날 잡아서. 뭐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아빠 그러면 환각인데 뭐 어디야? 환각? 환각인데 뭐 어디야? 안 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사진. 아빠 환각일경 같이 가면 좋지. 그냥 놀러 가, 그냥 놀러. 날 잡아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그래. 어, 어. 엄마는 집에 없지? 엄마? 엄마 일 나가지 않았어? 넌 잘 모르는구나. 나도 몰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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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어, 어. 에이구. 아이고. 어? 으악. 어머. 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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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나보고 있었던KNOWN?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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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아빠가 해야 cie. 우와 나와! 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 고맙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건 저는 막 반대거든요. 왜 움직일 수 있는데 안 움직여. 다쳐도 그래도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쇠가 많이 있어요, 몸에. 여기 다리에는 여기 쇠가 이렇게 야구하다가 슬라지가 다 뼈가 쫙 뻗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 수술 척추 전방전지 중에 쇠 박혀 있고 거기에. 그다음에 타이밍 할 때 안아골절 여기 쇠 박혀 있고. 어머. 여기 임플란트 두 개 박혀 있고. 흔히들 아이언맨이라고 그러죠, 저를 이제. 쇠 박혀 전에 골프 칠 때는 거리가 들어갔었는데 쇠 박으니까 더 나가는 것 같아. 도 4달까지 다 괜찮아. 하하핳하하하핳하하하핳핳핳아하하하핳핳하핳. 하하하하하하핳핳하핳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이. 우와. 우와. 으에엑! 자네가 옆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히앗! 아우! 으악!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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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저거 하니까 좀 나이 들어 보니. 저거 하니까 나이 들어 보여. 아 이거 좋다. 아 좋다. 아. 우와. 분위기 이제 다 풀렸어. 좋아. 주민 씨 시간 아니에요? 아 맥주 한 캔. 오늘 좀 알차게 보냈다. 아 소세지. 아침은 정승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려고. 아 그래서 번역을 많이 안 드시는구나. 어? 어 박미선 씨. 아 또 와이프 또 모니터 하네. 모니터가 틀다 보니까 나온 거지 모니터는 이게. 과연 어느 팀이 이 티켓을 가져가게 될지. 강호동 양세찬 소개. 이현이 안 오일한지요? 아이고. 자 차태현 홍강민 선생님 용룡 팀 나와주세요. 차태현 홍강민 선생님 용룡 팀 나와주세요. 아 차태현 언니 둘이 한 편이구만. 오늘 새로운 소식은 누나도 어제 왔다는데. 누나도 어제 왔다는데. 아니 지는 아니야. 아니, 뭐해 해 주면 돼. 어, 재미있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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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